2. 가을에 가스요금이 오리는 안이 공통되고 있는 등 하반기 공공요금이 본격적으로 달성되고 있습니다. 3. 가을에 가스요금이 오리는 안이 공통되고 있는 등 하반기 공공요금이 본격적으로 달성되고 있습니다. 3. 가을에 가스요금이나 동업용 전기료의 인상품을 최소화하고 산업용 전기료를 3에서 5% 정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이틀 전 발생한 훈련원 공원 내 살인사건이 이전 보람에어 국가자동 살인사건과 같은 독립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사건이 연쇄살인범의 범행으로 결론이 나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아, 왜 안나? 아, 엄마 받아라, 받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